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 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한 저희의 단독 보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이르면 이번 주 조사를 진행할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가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피의자 소환에 나서는 겁니다. 특히 유 관리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직속으로 대통령실과 연결고리를 한 걸로 의심되는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유 관리관 소환을 시작으로 공수처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 먼저 연지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유 법무관리관이 관련자들에 대한 각각의 혐의 사실을 보고서에서 빼고 사실관계만 적으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이 반영된 결과 임성근, 당시 해병대 일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빠지게 됐습니다. 이런 유 법무관리관이 당시 해병대 측은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유 법무관리관이 지목되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을 우선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인물로 꼽았습니다. 취재 결과 유 법무관리관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이르면 이번 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피의자 소환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주 압수물 포렌식이 마무리됐다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일정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